무주와 임실의 소방서가 들어서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소방서비스가 확충됩니다. 전북소방본부는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공사와 시설 확충이 마무리돼 내일부터 정식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간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와 임실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없어 각각 장수소방서와 전주 완산소방서가 소방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이번 소방서 설치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